일본어 말해 이제 일본 가는데 리즈는 마음 준비됐어? 유진 언니는 됐을 거고 깜냥이 안 됐어? 일본어 그거 해줘 인사 시작합니다. 저는 리즈입니다. 도저히 고맙습니다. 네, 유진입니다. 안녕하세요, 유진입니다. 재미없어 한국에서 왔습니다. 이거밖에 못해요, 어떡해요. 유진 언니가 추천할 만한 게 있어요? 일본 갔을 때? 우리가 쓸만한 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공연 갔은 거 할 때 힘들어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